이거 뭐야? 와인 냉장고. 어, 와인 좋아하는구나. 와인 좀 이렇게 좀 흔들어지나 보지? 풍수였지? 아, 와인 싫어하는데. 뭘 좋아해? 소주. 소주, 꼭산주. 양맥. 양맥? 산맥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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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뭐야? 양주, 산맥, 맥집. 누구야? 누구야, 사람이지. 아, 왜? 혹시 여자? 뭐 또? 네? 나와, 나와. 누구세요? 왜? 잠깐만, 누구시냐고요? 뭐야? 이사직. 네, 우리 아저씨다. 아저씨 죄송해요. 뭐야. 우와, 진짜 이사 들어왔어요. 호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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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림을 그리네. 이거는 그림이라고 하고 치지만. 여기에는 그리라고 갖고 왔나? 하, 진짜. 그림이라고 치지만 하고 또 던져? 아니에요. 누가 그리, 본인이 직접 했나? 응. 이야, 진짜. 아, 진짜로?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. 잠깐만, 잠깐만. 진짜야? 왜? 나 소질했어. 왜 이래. 진짜로? 진짜로? 그럴때도 여기다 놓고야. 노래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. 노래 진짜 잘하잖아. 됐고. 나 노래 끊었어. 음악만 하는 줄 알았어요. 저는 음악만 하는 줄 알고. 그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.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그 그림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. 아 그림을 그리는구나. 어? 왜 이렇게 무거워? 그래도 짐은 나보고 옮기라고 안 하네. 되게 무거움네 이거. 짐은 나보고 옮기라고 안 해. 사랑은 뱉다. 재료들을 지금 가져왔어. 우리 주방두고들. 한 달님 갖고 왔어.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봐요? 네. 양말 그거 신고 여기 이렇게 나가면 이거 또 달라? 나랑 원래 신발 신고도 이렇게 뭐 놓고 가면 신발 신고 들어가서 갖고. 어 진짜야? 어. 도둑심뽀네. 아 닦으면 대신 받아. 누가 닦은데? 어. 아 잠깐만 빨리 갈게 있는데 나 진짜 청소 싫어하거든? 아 정말? 응. 어떻게 할 거야? 반반 내서 아줌마 쓰던가. 아 그럼요? 네. 네.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. 청소. 오. 고맨.